오늘 이거 담 얘기하고 이렇게 그리고 가면요. 못 먹을 것 같죠. 지금 가다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아, 별굴이네. 미국이네, 미국. 미국의 미국. 미국의 미국.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미국에 왜 비가 오냐고 모르겠네. 미국에 왜 비가 오냐고. 이게 힌트입니다. 비 오는 미국. 비 오는 미국. 비 오는 미국. 우중 아메리카. 지금 이게 힌트예요. 미국의 비가 오냐고. 미국의 비 오는. 자, 이 비가 LA로 갈비다. LA 갈비. LA로 갈비. 우와. LA로 갈비. 우와. 비 오는 미국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쓰는 물건이죠. 물건? 네. 물건? 엄벨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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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물건 씨. 네, 물건 씨. 네, 물건 씨. 2급 맞아.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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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받은 거야? 대단하시다. 아, 이거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알고 보면 쉬워요. 쉬워요. 쉽나요? 그냥 어려운 문제인데.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랑 너무 잘한다. 아. 저, 저기 가방끈이 길어요, 원래는. 그러게요. 아, 깜찐하네요, 꼬리. 그렇죠. 지찍인 여자예요. 사실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철민 씨가 문제를 정말 좀 갯떡같이 내셨거든요. 정말. 이게 답하고 이런 게 표현이 뭔지 알겠는데 좀 언뜻 보면 감자에서 지금 뿌리내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 갯떼에서 감자로 가네. 아, 이게 처음 알았죠. 그림이 지금. 네, 그림이 더해지면서 아주 갯떡같이 됐어요. 지금, 지금 충분히 희도가 나왔어요. 됐어요. 충분히 나왔어요, 충분히 나왔어요. 어쨌든 뜻이 토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아니야? 아메리카? 비어른 미국이야. USA, 레인 USA. 기대. 자, 지금 막. 야, 레인 아메리카.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참 들으세요. 상대방에서 막 나와요, 지금. 레인 USA. 서핑 USA.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지금 내 맘면. 레인 USA. 레인 USA. 레인 USA. 자, 자, 자. 빨리 이제 나가세요, 일단 무조건. 아, 지금. 아, 무서워. 진짜. 아. 자, 박정은 씨, 정답.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정답. 오. 자,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 왜. 미국의 미국. 미국에 왜 비가 오냐고. 이게 힌트입니다. USA. 레인 USA. ز시 crazeатуEE. DNA 퍼즐 repeat. 저의 마지막 cue 이초alted 인하수 Twitter. 지금 그러나 박정은 씨. 전염문 씨. 이야, 이거 좀 마지막 문제. 유orts민 씨 문제가 이렇게 큰... 미역국 아닙니다. 미역국. 미역국. 뭐야? 이래야. 진짜 완전 다르네요 너무 쉬워요